안녕하세요 부모님 최선호 학원 고등부 엄민주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성고 영어 내신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보성고 내신 최신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각 영역별 출제 경향을 말씀드린 후에 대표적인 기출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난 후에는 아이들이 지하에 비해서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신 플로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성고 내신 경향입니다. 왼쪽은 1학년 오른쪽은 2학년 시험을 분석한 자료이고요. 우선 왼쪽을 보시면 1학년 때에는 교과서 41.7%로 구성되어 있고 교과서 외의 영역이 부교제 58.3%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비슷하게 오른쪽에 2학년 시험 또한 교과서 외의 부교제 영역에서 54.6%에 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보성고등학교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제 또한 꼼꼼하게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부교제를 확실히 대비해 주느냐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 다음으로 시험 영역별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의 시험 배점과 점수 문항의 차이는 크지 않고요. 범위도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2학년 부교제는 리딩파워 구문편으로 1학년 부교제와 같은 EBS 리딩파워 시리즈 교제이며 1학년 부교제의 경우에는 기본편으로 가장 쉬운 시리즈였다면 2학년 부교제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법의 많은 부분을 치중하고 있는 보성고의 특징과 걸맞게 업법과 해석 위주의 부교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보성고등학교는 내신에서 업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내신을 열심히 공부했었던 저희 학생들이 업법의 최강자가 되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선택된 교제라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최선화하고는 같은 부교제를 선택한 학교를 다수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영역별 출제 경향과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독해 영역, 업법 어휘 영역, 서술형 영역으로 크게 나눠보겠습니다. 독해 영역은 대부분 모의고사 유형으로 평이한 수준이에요. 다만 내용일치 브리트 면에서 디테일한 면을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게끔 학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가 직접 범위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고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비합니다. 업법 어휘 영역의 특징은 모두 고르기 문제와 어휘의 중요도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유형은 고르게 출제됩니다. 업법상 틀린 것 고르기, 다르게 고치기, 영역뿌리, 적절성 판단, 적절한 어휘 고르기 유형으로 출제되고요. 이 문제 유형들은 1학년 때도 시험에 나온 유형이라서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구교제 핵심어법이 반드시 출제된다는 것과 문장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그리고 예문 적용 능력을 판단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더불어 서술형 영역에서는 내용 이해 문제를 다수 출제하므로 사학교에 비해 많은 시험 범위는 아닐 수 있지만 꼼꼼한 복습을 위한 시험 범위의 다독, 체계적인 복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어순 배열의 문제가 아닌 영장 문항의 증가함으로 핵심어법의 응용 및 구문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역별 대표 출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형은 비슷합니다. 틀린 것 고르기, 바르게 고치기 등이죠. 다만 대표 유형 3은요. 서술형에서 어법 바르게 고치는 유형이라 필수적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2번 유형의 경우에 고성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배웠던 어휘와 어법을 새로운 문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문제로 어법 어휘가 탄탄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 최선호 학원의 모토가 어법 어휘인 만큼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졌고 우리 학생들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어휘입니다.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정확한 대비를 위해서 변형에 대비되어야 하고 주로 동반이와 혼동호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휘 실력의 확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표 유형 3사의 경우에 영영풀이와 어휘 예문에 관련된 문제인데 살펴보시게 되면 어휘의 영어 사전적 의미와 어휘가 다양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의 경우에 다양한 문제 출제는 기본이고요. 그 중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이기에 순수 어법과 서술형 영장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시험 범위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어법 구문을 꼼꼼하게 정리 및 응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꼼꼼한 서술형 대비가 필요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신 플로우를 시청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맡고 있는 보성고 대비반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수업 시간에 최대한 영어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최상위권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수업 환경 자료 테스트를 제공하고요. 상위권의 강점인 성실성을 성탄한 구문허법 실력 향상으로 무장시켜서 서술형이 가장 쉽고 확실한 변별력 확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중과외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급 상승을 목표로 하고 특히 범위가 많아져서 모든 문항 암기가 힘들기 때문에 핵진문항을 위주로 서술형에서 부분 요소도한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최소한 첫 문장만 봐도 이 지문의 주제가 뭐고 내용이 기억이 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복학습을 지향하며 지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내신 플로우를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화학원 언민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